롯데에요 빼빼로데이 롯데 롯데 손해보험 설명드릴게요 롯데 7월달 이슈가 뭔지 설명해드릴게요 역시 31010 유명자 대세에 가장 저렴한 31010 매우 저렴하죠 그래서 메리치나 아니면 KB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타사 대비 20% 정도 저렴하다는 거 7월 핵심 포인트에요 롯데 유명자 압도적인 라인이죠 이게 표준체야 간편이야 그래서 표준체보다 더 저렴한 31010 보험이죠 10년 이내 입원 수술 안하기 쉽지는 않아요 합리적인 조건으로 보험료가 많이 내려갔어요 31010 유명자 보험인데 표준체보다 20%가 저렴해요 특히 타사 대비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 당뇨 있는 사람들은 31010 보험으로 하시면 돼요 입원 수술 없는 사람만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매우 좋으실 것 같고요 1일 간병인 사용 평균 금액은 12만원 13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프니까 할증이다 롯데는 틈만 나면 인수가 돼요 어깨 무릎 디스크 예스 롯데는 틈만 나면 인수가 정말 매우 좋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네요 우리 미래구수님이나 윤거님 잘 얘기하시네요 네 자 7월 초 개봉박두에요 그래서 네스트 레벨 간편 맞춤 그래서 종전환 뭐 이건 타사에도 있었죠 325, 335, 345, 355 뭐 매년 무사고면 이렇게 바뀌는 내용인 것 같아요 325에서 355까지 논스톱으로 이렇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유병자의 마지막 퍼즐이죠 31010 간편 보험의 최강자 롯데 그래서 종전환이 돼요 325에서 1년마다 335, 345, 355 그리고 31010 이렇게 되고요 3개월 이내에는 다 고지상 맞고 2년부터 5년 이내는 입원 수술 다 맞고요 5년 이내에는 6대 질환 암내울증 강경화, 협심증 심장판방, 심근경세 어무디 플래너로 절찬 판매 중에 있습니다 31010은 역시 10년 이내 입원 수술 10년 이내 암내심 5년 이내는 6대 질병이고 6년부터 10년은 암내심만 본다 이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다 31010 5년 이내 입원 수술 667개가 예외 질환이지만 5년 초과, 5년 초과에서 10년까지는 예외 질환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매우 매우 아쉽다는 거 자 간병인 사용 입원 지원금이에요 최대 천만원까지 최대 가입금액 천만원인데요 보상 기준은 연간 간병인 총액 롯데 간병인 사용 지원금은 잘 아시겠지만 1차 연도 간병인 사용이에요 2차 간병인 사용 시작일 이렇게 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간 최초일 기준으로 간병인 사용 일단 간병인 사용 시작일자 기준 연간 상해 질병으로 인한 간병인 사용 총액 간병인 사용 입원 지원금은요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에 따라 최대 천만원 연간 1회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간병인 사용 입원비 약관 보상 기준인데요 약관이 어떻게 변경되었을까요 유상으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간병인 제공 서비스를 영입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이에요 보험금액 청구는 문구가 추가되었어요 실제 간병인이 필요한지 여부와 실제 간병이 이루어졌는지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족 간병 상관없이 모두 다 보장이 되고 간병 업체의 경우 등록 업종 상관없이 태어내션 이런 걸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상품에 적용됐을까요 간병인 사용 입원비가 가능한 롯데손보 20여종 모든 상품이 변경이 되었죠 롯데손의 몸은 간편 31010 연만기로 하면 보험료도 저렴하고요 이 모든 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보장이 돼요 31010 경증 우대 플랜으로 심사 기준도 완화가 됐고 보험료도 정말 매우 매우 저렴하게 20년 갱신형이긴 하지만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돼요 자 7월에도 어깨부룹 디스크 플랜이에요 어무디 3대 진단비, 수수비, 기타 과연 담보는 동일하게 인수가 되고요 롯데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인수 조건이 좋기로 유명하죠 장기요양, 입원비, 수수비 2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병 수수비, 백내자 용종제외 질병 수수비 18종, 142대까지 다 넣어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고요 뭐 2만원대로 가입이 되죠 자 롯데는 틈만 나면 인수가 돼요 핏 일단 의뢰해보세요 뇌혈관, 특정, 심장질환, 1, 2, 3, 4 2대 진단비까지 네 그래서 덧글림, 인수지침, 우대 플레이저 최소 3만원 간편 맞춤은 최소 3만원 요런 식으로 가입하면 웬만한 인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간병인 사용 덧글림, 간병인 사용 페이백, 종전환, 3, 2, 5 3 간편 맞춤, 7월 초에 개봉박두입니다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